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빅기자입니다. 오늘로써 방탄함 멤버들이 육군훈련소와 신병교육대입소에서 군 복무를 시작한지 벌써 33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맡고 있는 방탄함비가 갑자기 영국 TV에 등장해서 영국 현지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다는 영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 12일 영국의 현지 언론들은 ITV가 인기 TV 프로그램인 제퍼디쇼를 방송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방송된 제퍼디쇼에서 사회자가 출연자들에게 방탄함비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듣자마자 한 남성 출연자가 곧바로 V라고 대답을 해서 모든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최고인기 TV 퀴즈 프로그램에 방탄함비가 등장해서 영국은 물론 유럽의 BTS 팬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